골프를 즐기는 나이가 낮아지며 대중화되고 있는데요. 유산소 운동으로 심혈관계에 전달되는 피로도가 낮고 스윙 과정에서의 근골격의 유연성을 높이고 상체 근육을 강화시키는 등 다양한 운동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골프 라운딩을 하고 어깨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다면 골프 라운드 또는 연습 후 생기는 어깨 통증 원인은 무엇일까요? 골프로 인한 어깨 손상은 뒷땅을 친다든지 아니면 돌뿌리나 나무뿌리를 친다든지 해서 급성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과사용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만성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봅니다. 어깨 통증의 여러 질환 중 회전근계 파열은 어깨 윗부분이나 바깥쪽을 중심으로 통증이 발생하게 되고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리거나 뒷짐을 질 때 통증이 극심해집니다. 통증 부위를 살짝만 눌러도 통증이 발생하고 밤에 통증이 더 심해지는 증상이 있습니다. 어깨 통증의 주범인 회전근계 파열은 오십견과 증세가 유사해 많이 헛갈릴 수 있습니다. 모두 밤에 주무실 때 주로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요. 팔을 움직일 때 통증이 온다라는 것도 동일하기 때문에 사실 증상 가지고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오십견의 경우에는 주로 어깨 관절의 움직임이 제한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팔을 높이 올려서 위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하거나 또는 특징적으로 등 뒤에 있는 물건을 잡으려고 뒤로 손을 뻗을 때 갑작스럽게 심한 통증이 발생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오십견의 그.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계 파열의 경우에는 비슷한 증상을 보이긴 하지만 팔을 들 때 어깨를 들 때 근력이 떨어지는 게 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전근계 파열은 예전엔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골프나 무리한 근력 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폭넓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골프로 인한 어깨 손상을 예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또는 평소에도 어깨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서 어깨 관절을 부드러운 상태로 유지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정확한 골프 스윙의 메커니즘을 익혀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는 게 제일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레저 골퍼의 경우에는 이 프로 선수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마치 프로 선수처럼 스윙을 하려고 하고 거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점점 어깨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 골프 손상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저로 골프를 지킬 때는 과도한 욕술은 내지 마시고 특히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점점 유연성이 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좀 백스윙이나 아니면 팔로우 스루를 좀 줄이고 운동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골프 운동을 하고 나서 통증이 발생을 한다고 하면 그건 일시적인 근육통일 수도 있지만 실제 어깨 손상의 사인일 수도 있어요. 1에서 2주 정도 충분히 휴식을 취했는데 통증이 지속된다면 전문의를 만나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75년 전통의 관절전문종합병원 CM병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